자 이번에는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 졸업작품 또는 소프트웨어 전시를 위해서 어떠한 주제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준비할 때 어떤 형식을 이용해야 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예전에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발표했던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크게 한 5페이지 정도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먼저 본인이 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로 하고 싶은 그 제목 제목을 먼저 쓰시구요 그리고 학번과 이름을 쓰면 됩니다 물론 뭐 학과라든지 게다가 다른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모든 작품을 갖다가 구성할 때는 그 작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페이지는 그 동기를 작품을 하게 된 동기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배우면서 가장 흥미가 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던 부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바로 이 명령을 다루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cpu 시뮬레이터 개발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거죠 흥미는 있고 재미는 있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직접 한번 가상으로 모의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형으로 구현해 놓는다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 생각이 들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을 구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사실 파워포인트로 뭔가 내용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내용을 긴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페이지가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 왜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정확하게 또는 다른 사람도 아 이해할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작품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cpu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건데 이 개발 목적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베이직 컴퓨터 명령어 실행 과정을 이해를 위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개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cpu 내부 동작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cpu 명령어 사이클은 명령어를 인출하고 해독하고 실행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통하여 학생들이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목적을 이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뮬레이터의 목적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이거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자기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외형 어떤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이런 그림도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 구조에서 배우는 이 cpu 매직 컴퓨터에 대한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참고하여 이 학생이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오른쪽에는 그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을 한 것 같고요 가운데가 cpu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레지스터를 갖다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아니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어큐멜레이터 이런 식으로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갖다가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외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외형을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얘기했고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외형은 이런 거다 이런 정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요구사항이 뭐가 필요할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어셈블리 기반 프로그래밍 입력 그 다음에 하나의 시스템 클럭으로 동작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술을 해 놓고 있고요 외형적인 요구는 예상되는 외형은 앞에서 본 거고 메뉴 방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자료 여기 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자료 이런 순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페이지 그 다음에 바로 동기를 넣는 것보다 새 슬라이드를 넣어서 발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직접 발표 내용을 이렇게 명시해서 큰 타이틀 동기 동기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목적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내용을 먼저 크게 기술한 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상세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기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